자 블랙가드 블랙가드2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계속 하죠 저번 시간에 드루이드의 집에 쳐들어가서 악마를 조종할 수 있는 멜로디를 얻기 위해 드루이드 집에 쳐들어갔었죠 창문 넘어왔네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둘 다 적이 활성화되어 있나본데 이번엔 용병 없이 주인공 파티만 왔네요 이렇게 하죠 뒤에 있는 것도 저기야? 아니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재밌어 잘 만들었어 뭐야 그림자마귀가 뭔데? 야 분신 소환인가? 뭐지? 뭐지? 저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쏘면 안되나? 일단 맞아봐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은데 4마리는 좀 많다 5마리 아냐? 5마리네 심한데 이거는 맞출 수 있긴 하냐? 아 위험한데 다 올 거 아냐? 결국 걘 일단 얘네로 보내고 아 큰일났네 이거 이길 수 있냐?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 법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자 늪에 밟아도 상관없는 거겠지? 어 너 이거 안 밟아야 되는 거 치고는 너무 얘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싹 싶고 아 미.. 미쳤네 야 잠깐만 고렇게 나온다고? 너무 안 들어간다 야 야야야 카시아 무시하고 싸우네? 카시아 무시하고 싸우네? 좀 심하지 않냐? 아 그림자마개가 되면 못 때리나봐 아 잠깐만 때려봐 찌르기 안 통하고 별노석을 때려야 되는데 돌길에 파도를 사용했다고? 돌길에 파도를 사용했다고? 아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아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몰랐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터트려 죽이는 거네 이른바 야아 야아 이거 잘 만들었다 일단 쏴 일로 부르자 얘네가 오는 속도랑 흠 아 근데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없네 그리고 갇혀버리면 내가 이동이 안되는구나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아 저기로 가봐 일단 가고 너도 일로 나와 아 너 분명 걸릴텐데 일로 와봐 일단 아 일로 와봐 일로 이렇게 하고 아 그냥 쓸 걸 한대 드러프로 몸을 대자 저 기름통에서 못 나오게 저쪽으로 모이고있지 이쪽으로 이거를 얘가 얘가 지나간 다음에 때려야겠지 그럼 그쵸 오죠 야 드로이드 쎄다 마라가 맞네 되게 마기도 4단계나 썼는데 불로 할걸 그랬네 일단은 맞춰보긴 해야겠지 너가 안맞이 가서 너를 일단 쏴야겠다 야 마기도 4단계나 썼는데 어 들어가네 딜? 어 잠깐만 일단 와서 찔러 어 들어가네? 아 아직 아직 때가 아닌거 같은데 일단은 일단 써 일단 쓰고 어 아직 터트릴 땐 아닌거 같은데 음 쟤를 둘러싸게 한 다음에 야 무조건 쟤를 때리는건 아니구나 근데 솔직히 이길만한데 이론상 이기라고 어 그만해 아 너무하네 잠깐만 이게 좀 심각한데 회복만 안들어가면은 잡을거 같긴 하다 쟤 먹이지 심각하다 진짜 어 근데 너무 구분이 안가 저 위아래가 아 이거는 이거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앞에 있는게 터져버리니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앞에 있는걸 이용해서 그냥 가야겠다 앞에 있는게 터지니까 내가 이거를 그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아싸 터뜨려 버릴까 그냥? 아 씻겄네 아 이거 몇표 되면 구분이 안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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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네 여기를 줄 녀석을 확실히 분산을 해서 이 녀석을 일로 돌려서 쏘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아 하는게 날라나? 일단은 내려와 쏴봐 아 아 일로 하면은 분명 일로 모일텐데 법사 힐 있을거 같은데 일단 얘네부터 제거를 하자구요? 제한이 있겠지 너무 센걸 쓰면은 마라 마라 뭐 차는게 제한이 있던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양쪽 사이드로 몰아넣기엔 너무 우반가? 어떻게 해야될까? 저기다 몰자 그냥 그러면은 걸치는 걸로 계산해서 하나를 아예 집어넣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를 제거하는 걸로 위엔 놈들 넣어야겠다 얘를 넣어야겠네 그럼 쟤는 일단은 그냥 이거 터질거 아냐 써봐 그냥 몰라 저건 터지고 굳이 다 이용할 필요 없잖아 저건 버려도 될 것 같다 아 내 생각엔 저쪽 녀석을 맞추고 여긴 녀석 일로 유도하면 되니까 불안한데? 아으씨 육식 찬다고? 이거 위험한데? 일단 들어갔고 지금 작업을 넣어야 되나? 지금 작업을 넣어야 되나? 드러프 대비 못 쏠 것 같은데? 아 이리로 와봐 아 맞을텐데 그러면? 아 됐어 그냥 일단 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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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얘 아 저거 다음 쟌데 이거이거이거 웅덩이죠 이거 아 구분이 안가냐 나는 아니구나 웅덩이 일단 너는 와서 얘가 활성화가 안됐구나 일로 봐 일로 봐 이 전장을 일로 밀어 이제 아 이거 정규정 저건 속도가 안 느는거였지 일로 오고 얘 위주로 잡고 아 이걸 내가 왜 썼을까? 굳이 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욕심부려가지고 쏴버렸네 아 참가 일로와봐 아 아 위험하다 일로 불러야되는데 일로 일단 와봐 너 일로와 너는 마라가 사실 여유가 좀 있잖아 그래도 치유의 손길 됐어 한방에 죽이면 돼 저 왜 절로 가냐? 절로 가서 얻을 메리트가 없는데 아 아 잠깐만 그렇게 돌아왔다고? 야 어디 가냐 쟤? 어 절로 돌아가면은 하... 시... 힘든데 일로 안 올 생각이야? 그냥? 너 마라 회복하면 싸우면 돼 그러면 아 시체가 망한거냐? 시체가 설마 그런 기능도 있냐? 하... 실라 아 일로와 일로와 어 이렇게 이렇게 마나 이제 빠지지 아무리 쟤는 많이 돼도 빠질 수 밖에 없지 야 불안한데 얘네 뭐 돌아가는게? 솔직히 마나야 나도 나무니까 체력 없더니 누구였냐? 쟤였구나 일로와봐 스카님처럼 번개 맞으면 마나 떨어지고 그런거 있으면 좋을텐데 번개 좀 남네 아아 그러지마 반칙이야 반칙이야 아아 좀만 더 가까이 와 아아 짜식 저거 넘겨야겠다 그냥 아아 야 저거 몸으로 막아놓은거 봐라? 일단은 개체수를 까주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해야될거 같은데 일로와서 그냥 때려 애매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애매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하나는 잡을거 같다 아 지금 버렸네 얘는 버려진 녀석 죽어 여기서 어그로 끌어 불이 기본 베이스로 있다고 불을 막 활용하게 하는데 위험해 위험해 이거 위험해 탈데미지? 아야 그만해 위험하다 일로와 아직 원다치 될만한 위치는 없잖아 저걸 일로 온다고? 야 물약은 좀 오바잖아요 아 상도덕이 없어 다시 안올게 때려 죽이기엔 좀 애매한데 일로 불러야되는데 일로 절대 안올거 같다 느낌이 법사가 저거니까 저기로 가있어 일단 저쪽이야 저쪽이야? 아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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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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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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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대기해야겠다 넌 대기해야겠다 얘가 오는거겠지 설마 뭐하는거겠어 절로가서 일로오고 넘겨 솔직히 굳이 때릴 필요 없을거 같다 뒤로 그냥 빠져 한 대 안 때려도 돼 아 풀 데미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지 둘 법사업 뭐 있긴 하냐 딜 데미지?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위에걸 활용하고 싶은데 이건 뭐야? 아 선율이구나 저게 쟤는 먹이고 니가 선율 아 넌 그냥 대기해야겠다 어 어그로 괜히 분산될 수 있으니까 히드나줘 어 좋아 대기해 좋은 먹이야 저는 아 지금 보내면은 옥으로 끌리는거 아니야? 아 일단 넘겨 어차피 다음 턴에도 쏠 수 있잖아 아 참 예쁘게 왔죠 지금 이거 저거 제거하면 어차피 물리려고 제거해야 되잖아 물리 데미지로 그러면은 재끼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때려 죽여야겠다 어 너무 오버한거 같긴 한데 지금 붙는거는 아아 이거 안 닿냐? 아 이번에 맞으면 답 없는데 넌 일단 제거를 해야될거 아니야 얘는 그냥 때려서 그치 이거 좀 맞았다고 도망가는거지 아 도망가는거지 많아 많아서 회복 막 할 것 같은데 근데 상위 회복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문제를 했고 아아 저걸 눕힌단 말이야? 아이씨 너 멀어 버려야 돼 위에서 어그로 묶을까? 위로 일단 가봐 가까운 쪽으로 가겠지 뭐 되니? 어 된다 이름 살리지 마나만 쓰게 될 것이야 쟤한테 간다고? 어어 얘 살았어 아웃되긴 했는데 실로 살릴 수 있냐? 뭐 여기서는 된다거나 그런 거 없냐? 마나 너무 세이브 많이 했다 쟤 넘기자 저렇게 되면 대각선적으로 쟤가 가깝지 않나? 아아 아니니? 아님 말고 돌아가자야 무섭으로 꺼져 쟤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되니 쟤를 뭐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뭐? 길들릴 수 있다고? 아 그렇지 마세요 늦어서야 이미 다 죽였는데 뭘 길들릴 길들려 이제 와서 아니 노래 치는 게 없잖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 3대1 구도 가면은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마나도 좀 세이브돼있고 원소 분명 걸던데 야 원폭은 6만원 세이브하면은 충분히 가도 될 것 같다 저 어디 가는 거냐 아이씨 가도 좋다 이리로 가냐 아 벌레 아직 남아있는데 너 일로 가야지 그럼 아아 그건 오바잖아 야 저거 더럽게 오래가네 이씨 4대미지 죽는다 너 진짜 그만 나대 이씨 망치 존나 맞을려 아 야 그거 돌아간다 그거를 옆으로 가스 가스 잘 안 터지는데 야 날 잡았네 얘 각 잡았네 야겹네 그냥 때리자 야 이거 저 어썸한걸 이러면은 돌아올거 아니야 아 글로 돌아서 때린다고? 때릴대 없지 독들 들어간거냐? 아 얘 죽여버리자 그냥 멍청하네 좀 괜히 끌고 왔네 아 안녕하세요 어 고걸 끝까지 몸으로 가득치겠다 이거지? 어휴 좋은 발상이야 일단은 일단은 해볼게 살아야된다 들어올거 같은데 딜 다시 한번 죽이면 되니까 만화 너무 차있다 야 야 야 3단계 3단계도 7밖에 안들어가 미친놈이야 어 너무 튼튼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범위도 좋은데? 원소 3레벨 들어오면은 모르겠는걸? 모르겠는걸? 야 그거 건너가는데 안아프세요? 아이 뭐야 물약으로 채우는게 어딨어 반칙이야 죽어 너는 뭐 독도 안걸려 쟤는 아아 개쓰레기 게임이야 뭐야 뿌리 박았냐? 뭐지?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 독딜 지금 들어가네 누구야 다 들어가네 힐 해줘야겠다 야 많아 많은게 그나마 다행이네 야 지금 들어가는거 봐라 아아 미쳤네 아아 용조 그만 뿌려 지겠는데 이거? 아 아까 유도했을때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야 그냥 다시 유도해야겠다 아아아 마나도 없고 그걸 안 죽었으면 됐어 이거 시체에 반응되는 거야 지금? 어 너무 저 헤린데 그러면? 강애끼만 안 날라오면 되는데 강애끼 날라오겠어 이만 날라올 것 같다 근데 안 날라오네 안 날라오네 그치 상도독이 있지 정비해서 때리기 시작하면 솔직히 이기잖아 나 이거 터뜨려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저거 말이야 법사 끼면서 약간 애매해졌어 위치가 너만 잘 런하면 될 것 같은데 독도 풀렸고 넘기네 그냥 회복하려고 니가 자해를 하는 게 낫다 야 이제 물류 제거하는 게 낫네 무조건 얘 살아야 되네 노리미는 풀어나가려면 걸쳤는데 지금 죽일까 그냥? 죽일 수 있냐? 체력 없으니까 별로 그렇지 그렇지 진작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애매했던 것 같은데 아까 아까 좀 미리 짰어도 맞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야 4레벨 폭 4폭으로 다 높였다고? 아 오바잖아요 전사 죽으면 나 못 이겨 아 이건 솔직히 너무했어 왜냐면은 제가 진작에 4레벨 폭풍 썼으면은 진작에 몰살 당했거든요 그래서 안 쓸 줄 알았어 밸런스 맞춰서 진작에 몰살 당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저거 써버리네 미쳤네 오는 거 다 죽이자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썼으면 사실상 이거 전부 아웃된 상태로 계속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건데 안 썼으니까 계속 안 쓰는 건 줄 알았지 뭐 써도 좀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저거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야 아 자바란이 먼저야? 지금 쏘면 딱 제건데 아 나 잘못 배치했다 야 아 위험한데 이런 위에 맞는데? 아 무거워 아 니가 보면 돼 어 아냐아냐 그냥 넘겨 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버려 그냥 뭐 했냐? 뭐 했냐? 꼬리 속도 걸었다 이거지? 얼마의 체력 괜찮게 달았네 어? 야 저런 것도 있었어? 저런 기능이 있었구나 일로 와봐 버텼어 아 닿는 거린데 이거 다수 그죠? 쟤 포이즌 안 통하는 건 오바야 야 드루이드가 아무리 드루이드여도 그렇지 말이야 방치하자 힐 해줘야 되는데 그럴 짬밥이 없다 지금 잘 오셨습니다 아 미쳤어 진짜야 말도 안 돼 도자리 깔아줘 쟤 도망가라 야 뒤지겠다 야 야 이거 이렇게 넘기면 안 되지 그럼 니가 몸빵 해야지 뭐 뺄 수 있나 니들 몸빵에다 니들 몸빵에다 아아 그래 가스 폭발 사고로 다 혼내준다 일로 가서 터뜨려 아아 왜 이렇게 안 잡히니 됐어 야 이게 안 닿는 눈치였다고? 그건 좀 오바한 것 같은데 하아 쟤한테 4레벨 준다고요? 왜요? 아 터져서 한번 눕었구나 넘겨야지 쟤 할 거 없는데 얍마 그건 아니잖아 얘 얘 갈 수가 없어 위험해서 아 뭐가 떨어지네 터져.. 터져도 안 죽잖아 잠깐만 솔직히 아 뭐야 아 미쳤나봐 사면 모여와돼 사면 모여와 뭐 한거냐 쟤는 치유 왜 하는거냐 치유 되지도 않는데 너 뭐야 규칙이 있는거야? 아니 안 될만한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정면은 그냥 딜 안 들어가는거야? 이렇게 해야돼?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저런 판정이 다 있냐 아니 뭐가 떨어지길래 난 또 떨어지고 죽는줄 알았지 뭐 야 올라가 너 여기서 계속 놀지 말고 아니 뭐 찌르던가 해 야 죽겠다 쟤 근데 이야 위험하다 쟤 터질 꿈버는 아닌거 같고 뭐 했냐 올 때가 되는데 이거 오면 되는데 근데 뿌리 박았네 그냥 자이디나 해 죽이자 그냥 일로 맞춰야 죽는다는거 아냐 여기를 맞춰야지 아 위험한데 아 왜 저걸로 찔렀어 구찌를 필요가 없는데 저걸로 저거 왜 저러냐 너는 너는 토템이나 해 어 아 너 토템 하기에도 근데 좀 위험하긴 하다 이거 위치가 힐 하라고 말도 있잖아 힐 안해? 야 왜이러냐 야 왜이러니 너 힐을 하시라구요 힐 하라구요 그렇지 야 죽겠다 얘 야 안 죽었다고? 어 어 골 때리네 아주 이제 가서 활용해야 될 것 같애 슬슬 와서 이거 헤리 해줘야지 할 수 있나 무조건 해줘야지 살려면은 저쪽 라인이 문제네 저쪽 라인이 문제네 딱 뿌리 박은거야? 박은거지 앉은거죠? 그러면은 아씨 위험하다 야 전산 살려주고 법사 잡아야되니까 쪼도 이렇게 쪼이고 들어오냐 아 뭐 쓸거 같은데 쟤 아 불안한데 그래 뒤로 빠져봐 언젠가 오긴 할거 아니야 이리와봐 어 여기 풀려있고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야 아 진짜 모르겠다 왜 야 이거 오바잖아. 말도 안 되잖아. 걷다가 터지는 게 어딨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왜 걸어갔는데 터지냐고. 아아. 이유가 뭐야. 이런거는 안되는구나 아 터진 방향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꽃이 있으면 안되고 그렇구나 인체 확정 그렇지 확정 좋네 풀수비 바리게이트 역할을 확실하게 하네 난 당연히 밟고 지나갈 줄 알았지 되냐 이거 가서 어그로다 끌어 맞는거 보다 낫잖아 나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거지 고생할만한 맵은 아닌거 같은데 하나 아웃 저기로 간다고? 굳이? 맘대로 가라 이쪽에서 하나 건져 먹으면 좋으니까 걸고 걸고 저 오고 싶지 오고 싶지 막 오고 싶지 그렇지 왔지 왔지 근데 쟤는 못 죽이겠다 야 어 죽이네? 내가 잘못 보고 있는건가? 아 여기로 유도해야되네 이제 아 이거는 근데 여기선 또 못 쳐 이렇게? 건너지는데? 아 괜히 때렸다가 잘못되는거 아냐? 아 일로 못때 일로 와봐 때리면 대각선은 되나? 일단 둘 제거 맨날 교정 써봐라 나 어렵다기보단 내가 파일법을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아까 터진것 좀 오바였어 솔직히 말해서 왜 불이 나니? 그렇지 계산대로 쟤 물을 잡아야겠다 아 이거를 건너왔다고 그냥? 쌈박하게? 이건 좀 싫은데요? 치손 좋아 아웃 도망가야지 독 나오니까? 아예 뒤로 빠져 이번거 깔끔하게 갈무리 됐는데? 줄 수 있냐 없지? 마나는 아껴라 어차피 마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까지 활용해서 제거합을 하고싶은데 그전에 이걸로 죽여버릴까?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편하긴 한데 편하긴 한데 아 너 넘겨 그냥 솔직히 넘겼을때 이득보는것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양념쳐 아 양념도 못치네 큰일났네 아 이거 독있어서 못가잖아 아 넘겨 여기를 확보해두고 여기를 확보해두고 도구로 밀어 죽이자 여기 쓰지말고 안닿지 그딴거는 안닿지 그딴거는 얕보고 있어 만져봐 역시 안되는구만 가스가 시간이 지나면 차면 얼마나 편할까 내가 아 넘겨 그냥 남는게 많아야 넘겨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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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너 일로가 불러들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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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틀 되긴 한데 아 이거 숲 너무한거 아니야 숲으로 요렇게 저거하나 있다고 저거 안된다고? 개오바야 진짜 둘이들 이거 야 기리나 해라 아 지금 보내면은 아이.. 일단 너는 이거 먹고? 아 이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두뇌 많아.. 아 이거 다 안달거 아니야? 당연히 저거 있으면은.. 일단은 개미들 넣어주고.. 야.. 너무했다 진짜.. 씨.. 쟤는 물리 아니면 못잡아.. 저 정도면은.. 아 시체 괜찮냐? 아.. 안괜찮구나.. 이펙트 너무 구린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일로 가봐 건너온다고? 아 이거 일로 와야지 아.. 씨.. 넘겨 아 올라간다고? 아니지 아니지 와야지 그치 와야지 잘 오면 안될까? 거기 걸쳐야되냐? 그렇게 재수없게? 죽여 그냥 좋아.. 안전하죠 비교적 그럼? 에이.. 1레벨로 간보네 이거 더럽네 너 뒤로 빠져 쏴야겠다 불안하다 야 당연히 안 닿는구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얘 위치에 달렸는데? 이거 터뜨리라 그랬는데 터뜨릴 위치가 아니다 일로와서 어그로 끌면 터뜨릴 것 같은데? 에이.. 씨.. 택도 없어 어디까지 가냐? 아 딱이네 개미들 오우 야 쎄다 불 문제는 다른데 있었어 들어가 야 잠깐만 되냐? 너도 통해? 어 통하네? 나쁘지 않지 사드리면 평타로 사드리면 쟨 솔직히 터트리는게 나을 것 같고 일로와봐 가동 준비를 해 타카트에 버리는건 오바지 터지지 않냐 저것도? 저것도 가스 아니야? 15딜 좋구요 아 함부로 갈 수가 없네 일단 굳었구제는 아 가는데 보내지마 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체력 괜히 달았다가 힐을 좀 해주자 절대 물약 안써 돈 다 쟁여두고 아이템 살거야 오지 오지 그치 무난하게 잡겠는데 아 시체 너무 극혐이다 진짜 야 이리와봐 일단 보내놔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아아 시 성급했어 저거 잘잡았으면은 꿀빠는건데 찔러 불이야 아 저 동 안통해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냥 쉽고 개 노린다고? 살짝 오바지거는 법사 노려 어차피 힐을 줄거 같으니까 분산시키고 어 건너갈 수 있냐? 못 건너가지 솔직히 말해서 못 건너가지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만 와 아이 못가지 와 그럼 그냥 시체 아 됐어 들어갔고 들어갔고 더다 찌르기 들어갔고 어어 맞았고 죽겠다 너 물약 먹기는 좀 늦지 않았냐? 얘 죽여야겠다 그렇지 아웃 독피하고 강타 누가 이기나 찔러보자고 질 주고 아 쟤가 너무 불편하다 위치가 아까 내가 오히려 내 사지였어 독 집어넣은게 이리 가도 되지? 아 너무 이거 헤린데? 인내! 인내 까주고 야 뜨겁다 야 뜨겁다 야 뜨겁다 아 가면 안되지 일로 가야지 야 너무 전기들 났다 야 방화가 짱이야 회복해야지 무조건 살라면은 야 그걸 때린다고? 심지어 죽이지도 못함 뭐죠? 아 아 원소술사 지팡이 나왔어 오오 좋은데 마나 회복 되겠다 이제 아 카시아의 시대가 왔냐 크리에이터에서 마지킥 그로브에 드루이드가 캠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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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이 없어? 드루이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철창 속에선 다 아 뭐야 가정까지 카시아의 어무릉은 처벌을 해외을 판단했구나 마지키가 나 장비 좀 하고 들어가자 장비 좀 하구 들어가자 어 오 잠깐만 영웅이 없네 어 다 들어갈 수 있네 잠시만요 검 샛 넣고 공수를 샛 넣고 창 둘러 완료! 이건 좀 특이하구만? 아 저기에 오는 방향이 있네 아 내가 아는 수성이네 아 이거 뭐야 아 쟤 초기야 초기야 기름통 필요 없잖아 불이 없는데 아 한 번에 뚫고 오는 거 방지야? 그럼 늘 만하네 뒤에서 안 싸울 건데 나 아 불통이네 그냥 아 자 그러면은 뒤로 가서 싸우자 그냥 뭐 어때 나무 그거 되긴 하는데 나무 해도 의미가 없잖아 아 나 궁병 위주로 할걸 부대 이맵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 지금 아아 오늘 안 풀리는 날인데 게임이 해놔 그냥 이거 배치 검 검 검 창 공병만 잘 배치하면 되잖아 상대 공병 없네 여기다 배치해 공병 너는 뭐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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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있냐 없지 배치 굳이 여기 배치할 필요 없지 어 쏘고 도망갈거니까 뭐야 서로 일로 오겠어 어 뭐 아 넘겨 그렇지 어 위험한데 저렇게 온다고 저건 좀 예상 밖인데 둘러싸서 박스로 깔아뭉길 준비를 하자 설마 쟤가 박스를 먼저 쓰겠어 야 사나이야 그냥 씻고가 어 쏘매 밟을거 다 밟으면서 가면 의미가 있냐 어쭈 어쭈 넌 대기해 어쭈 붙어 백무경 쳐야겠는데 아 다 이래? 그나마 맞는걸로 때려라 앞라인은 쉽게 제거 아어아.. 참거 야 100%야? 85% 아어양 이건 좀 쌍 뭐 해봐 안 한다 가리 해 야 너 기술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돌아와 뭐있냐 볼트 한번 써볼래? 아냐아냐 그냥 가자 어 너는 너는 준비단계를 거쳐놔야지 검사야? 검사면은 일루와 그냥 어쭈? 바로 들어온다 이거지? 어어 여기 함정이 없는게 좀 아쉬웠어 다른 놈들은 바로 못들어와 깨고 들어오도록 건방지게 바로 들어오느냐 어쭈?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아 또 건방지게 말이야 그럼 깜찍한 짓을 한다 이 말이지 어쭈 자꾸 잘 막는다 너무너 그렇지 어쭈? 너무 쉽게 오셨는데? 너무 너무 만만하게 보신거 아닙니까 이거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네요 인내 인내 깨 사냥시간이야 하나씩 하나씩 닿는 애 있냐? 없네 아예 그냥 일루와라 그럼 아 여기 닿나? 이게 높이가 되나? 아 몰라 일단 와봐 이건 닿을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60%라고? 얘는 100%인데? 그렇지 검사 기술도 없냐? 있지 방타 어오야 나무 멜로디라서 못쓰잖아 그치 않아 그냥 죽이지 뭐 오و 제법 포텐셜 있는데 내가 먼저지 야아 고민된다 그냥 죽여 버텨? 어 이걸 돌아온다고? 우리 공수야 너 약간 이겨 됐는데 여기서 얘 맞출 수 있나? 봐봐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어 여기 뚫어놔야겠는데 맞출려면 강탄 이거 쳐야지 솔직히 100%인데 14 데미지 어 센데? 쟤 걸고 얘 죽여야겠다 얘가 아프니까 딜로 죽여 그냥 아니 오르골 해도 나무 안이라서 안 죽을 거 아니야? 죽여 그냥 그렇지 너 살짝 문제다야 어떡하냐 이겼네? 너희로 쉽게 이겼구만 일로와 반응 공격 없나보 아 있네 그래 장견님인데 없으면 쓰나 짬이 있는데 이리와봐 너 왜 안 때렸냐? 아 이거 뭐야 얘 이거 구분이 안가지 나는 얘 보면은 볼때마다 얘 때려 그냥 공수랑 가까우니까 나 좀 이겼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인내 안되냐? 인내 안되냐? 죽여 죽여 창병 창병 아 이거 그거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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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인내 까야되 까야되 까야되겠지? 아 인낸 까야겠지 쟤는 회전 두 번 들어오면 죽으니까 죽였네 그냥 아 닫니 거기서? 어 좋아 야 유연하다 어리 넘겨 0% 뜨는거 거슬리데 공병 아 얘 일단 맞춰 그렇지 넘어뜨려 야 너 왜이렇게 세냐 백발백중인데 거의? 백발백중인데 거의? 누워있는 것도 못 맞추면은 퇴근해야지 잠깐만요 아 인간적으로 백포인트는 줘야되 수송했는데 지사하게 누구니? 왜? 나 쟤랑 다이다이 뜨게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나중에 나 괴물같은거 부하로 삼으면 너 얄짤없어 그냥 바로 수글이 해야되 지금이나 좀 가오잡는거지 나중에 나 얄짤없어 나 부하 생기면은 인간이 필요없는 군대야 음 아스트랄 재생력이겠네요 왜 나는 일이야 쟤는 육식 찼는데 지사하게 니가 입어야겠다 야 뭐 뭐 조금 되긴 하니? 야 이거 이 정도야? 잠깐만 기다려 동면역 주소권 5 오오오오 고민되게 한다 또 사람 Earth는 어디있어? 터번 없는데? 야 터번이 없으면 어떡해 터번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터번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야 터번 내놔 혹시 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나무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노바죠 아 뭐야 연맥이 있는 거야 그냥? 인내 재생력 치명타 됐어 필요없어 나 그 허리따나 줘봐 거리띠가 흐접하구만 야 너랑 법사 줘야겠지? 야 터번 야 됐어 터번 뭐 됐어 어차피 없어도 이겨 나중에 얻는 거겠지 뭐 드루이드 또 있겠지 내가 얻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주문 증가? 저거 해도 거기까지 안 갈 거 아니야 생명력 에너지 전체량 상승 기회 공격 어 고민되네 좀 더 봐야겠는데 얘는? 근접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최대 레벨 사고 뭐 없을까? 아 들어오면 데미지야? 아 정지시키고 감전 함정을 생산한다 20포인트의 마우피에 3칸의 범위 제일 가까이 있는 유닛에게 발사한대 이거 자기도 맞는 거 아니야? 자기 애들도? 번개돌이 필요하긴 한데 만화 소비량 좀 전턴의 사기 마우피였죠 25 너무 비싸 오바야 조합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버프를 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방어구 입는다고 더 세질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로브 같은 거 입으면 재생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도권을 가져올까? 아유 뭐 가져올 게 없네 딜 같은 거를 확연하게 무기 재능 필요 없지 하아 주문 하나 배우면은 약간 이제 비는데 만화 재생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이거 쓸 만큼 그건 아니고 이거 쓸 거 같으면 처음부터 약간 이쪽으로 왔었어야 될 거 같고 독정화 마녀의 타액 해보를까? 냈던 동안 생물 재생 괜찮은데 이거 올리자 그냥 하나 올리고 그냥 이거 주자 만화 있으면 좋으니까 딱 줄 게 없다 재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효율이 안 나오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넘어뜨리기 좋긴 한데 아직 많지? 지금 거? 아 한번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아 방패격도 있으니까 방격해 탱커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주토콘 보너스랑 회피까지 포인트 있을 때 비싼 거 사주고 너 되냐? 이미 했네 얘도 그럼 아 뭐 주문 올려야지 내가 이거 올리기 싫은데 이거 전에 썼잖아 아 전에 쓴 거 쓰기 싫은데 이거 쓰고 싶은데 전에 안 쓴 거 이거 쓸래 이미 늦었어 저장 너도 사실상 잘 갖고 있지 인내 회복 인내 쌍수 숙련 방어 방어구 숙련 숙련 주고 생명력 올리자 그렇지 좋지 아 나올 거 다 나았는데 이 정도면? 용병의 회사상 세서 그다지 뭐 다른 건 됐다 나가도록 하죠 아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다 마법사? 아 마법사 살짝 땡기는데 나 마법사 써보고 싶은데 암살자도 갖고 싶어 두 개 깨면 무조건 얻는 거 아니야 7 7 6 7 7 7 제가 더 쉽네 물건 새 상점 들어온다 블랙 오우거 아 위로 가야겠지 이거? 하핳 위로 갈래 나 굳이 이거 잠깐만 캐스트를 좀 보자 아 아 저희가 이제 키메라 선율이야 필요 없는데 나 키메라 다 죽이면 되는데 나중에 뭐 엄청 많이 나오려나? 일단 가자 아래로 가나? 위로 가나? 똑같을 거 아냐? 아 무기 숙련도 찍어주고 올걸 크리에이터는 마라완을 제공하였고 마라완을 제공하였고 마라완을 제공하였고 타이거, 멍키, 리저드가 에메라델을 제공하였고 크리에이터는 모든 곳에 나타났어 야 어디 원거리는 냉기랑 이번에 번개도 한 번 제니됐고 굳이 원거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우병? 오 이번에 검사로 가자 진영을 모르니까 지금 상황을 아 궁수가 좋은데네 큰일났네 누구냐 얘는 사람이야? 뭐야? 건물이야? 아 달팽이구나? 전에 나왔던 아 그렇네 쟤네를 꺼내서 싸우게 하는 거구나 이제 자, 상조물의 애완동물이 그 뜻이군요 다 같이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아 여기 있네 이것도 야 너무 근데 좀 그렇다 야 나 궁수 왜 이거 너무 특헌데 이거? 그 쩝고 나 가바일로 너는 상자를 얻도록 해라 죽여! 마제 내 힘을 보여줘 반피, 반피도 안다네? 아 보물상자 어디 또 먹을 거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어 너희들 저거 먹어 약하니까 약한 놈들이 뭘, 뭘 챙겨 저거 나 먹어 아 이거 디버프 쪽으로 관련되는구나 당연히 디딜 줄 알았지 어... 어... 이렇게 쓰자 단일 대상으로 엄청 약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죠 법사로 법사로 진영을 짜면서 못 들어오게 막자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0 디버프라고 하기에는 괜찮하죠? 쭉쭉아 너희가 이제 전진하고 여긴 법사가 틀어막고 저긴 전사를 보낸다 그럴줄 몰랐지 야 원숭이 상대해 니가 어울린다 야 너랑 덴갈 호랑이가 제일 센 거야? 아 근데 솔직히 별로 센 거 안 나왔다 그냥 여러 마리 나오면 몰라도 계속 나오는 거 아냐? 막 리젠 되는 거 아냐? 뭐한? 우리 검사 상처 입었네요 어쭈? 오는 거야? 어디서 지금 영적 에너지의 양이 달라 지금은 마력이 다르다 이거야 불 맞아볼래? 아 죽여야 되겠다 아 불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아 추워서 따뜻해졌어? 덜 다네 저 열라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구나 쟤도 오네요 아 저는 예쁘게 오네 강타 아 약해 약해 너무 아파하는 거 아냐 인간적으로? 너의 존재의 의미는 상자를 까는 데 있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어쭈? 한 번 찔러 본다 이거지? 이렇게 두겠어 어쭈? 독지르기 어 야 잠깐만 계속 나오네 아 계속 나온다고? 진짜 계속 나오네 아 일단 쏴 이거 가서 만지면은 다치는 거 아냐? 상자나까 일단 어 여기서 부화도 나오네 여기서? 들어가서 나온 건가? 모르겠다 너무 쉽게 봤어 어 내가 쉽게 볼만한 건 아니었는데 뚫고 가자 일단 저거 닫는 걸 먼저 해야겠네 너 괜히 일로 보냈다 야 양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솔직히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못 깰 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하나씩 닫고 아 쟤는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아 많이 위험하다 일단 보물상자 까 너의 존재의 의미야 뚫고 가 이제 슬슬 뚫고 가 이제 슬슬 아 저거 깨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닐 쟤부터 제거하자 닿냐? 닿네 저 포인트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안 들 거 아냐 투창? 와 그냥 놀이매제 여기서 창으로 찌르는 거 말고는 막을 게 없구나 느렸지 뭐 죽이면 쟤는 되는 거야? 아니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건 좀 많이 힘든데 아 많이 힘든데 이러면 디디 너무 강해 모프가 그리고 그걸로 때렸냐?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해야겠다 아 될지 몰랐지 일단 죽이고 아 창병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 창병이 둘이 있어야지 막네 잠깐 됐고 가봐 일단 가 일단 가 틀어막아 가서 다 틀어막아 쟤는 있고 저기 막고 있을까 어제 못 막잖아 일로 가 상자 처리반이 필요한데 몰라 일단 죽이고 생각해 한명만 빼 나중에 다 틀어막아 바로 바로 여는 것 봐라 짜식 저거 다 틀어막아 아 너 다 안 돼 있냐? 일단 이걸로 써봐 맹충 잘 걸면 이쁘게 맞을 것 같은데 쟤는 이제 배제하고 그냥 솔직히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닦기도 애매하지 이렇게 되면 자 들어갔고 히트 됐고 여기서 안 닿.. 안 닿을 거 아냐 그렇지 부시긴 하네 매섭네 호랑이 호랑이 문젠데 호랑이 센데 일단은 죽은거냐? 아 빨리 죽여 저거 상대할 짬은 없다 트링 어어 5 데미지? 아 받아줄만해 솔직히 모프 생각하면은 모프 좀 오바야 상자 아픈 것도 좀 큰데 아 솔직히 얘 맞춰야 된다 맞을 운명이야 아이좋 찹! 그렇지! 이번 턴에 죽였어야 되는데 얘를 그래 내가 좀 편했을텐데 이미 늦었어 밀면서 간다 어쩔 수가 없다 쟤가 안 닫는다고? 좀 곤란한걸? 빠르게 문 닫으면 어떻게 될 거 같은데 아아 쪼금 과하네 얘네 죽여 일단 죽이고 닫고 빨리 하나 닫자 싸울 틈이 없다 그냥 다 무시하고 갔어야 되는데 두번째 파츠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네 아아 어느정도 약간 전투를 하면 빨리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거 전혀 없군요 아 이번거 늦었다 어 어 늦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바로 닫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한명 내려올거 아냐 이거 창으로 하자 양쪽으로 보내서 빨리 막자 이동할거 아냐 가면은 일단 일단 가고 생각해 어 보내고 보물상자를 먹는건 진짜 오바였어 혹시 모르니까 걸어봐 혹시 모르니까 걸어봐 너무 느린데 그냥 일로 보내야겠다 일로 창병 둘보내고 열러 갈거 아냐 둘다 저거 막고도 열 수있나 어어야 딱하대 위험해 위험해 아 여네 저거 열면 안되지 그럼 의미가 없지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가잖아 이거는 얘가 맞고 이거만한거 없는거 같고 이거만한거 없는거 같고 너가 문제네 일단 와봐 후열에 추가할거 없지 냉총 그냥 걸어서 빨리 아웃시켜 얘부터 아아 아깝네 1 데미지 차인데 많이 아깝네 이러면 이따 가 가고 나중에 저걸 연다고 치고 올라가 올라가 아 모프는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두 번째 거 나오기 전에 각을 잡는다고 치면은 열지 마아 일로 한놈이 들어가나 그래서 저렇게 나왔나 큰거 같진 않은데 또 뭐 보면은 어쭈? 인내를 깬다고? 일단은 열어 가능 안하네 들어가 잡고 뚫고 가야되는데 뚫고 가야돼 몇 턴 묻겠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씹고 여기서 쳐야지 치게 되면은 아 근데 칠 데가 없구나 일로와 일로와서 이걸 때리고 아 쟨 눌릴거 같은데 서로 닫고 열고 하다보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양쪽 다 하나로 세이브됐고 얜 2대1이니까 호랑이가 문제네 호랑이가 호랑이가 압력으로 되냐 아 문제네 이거 다우네 저러면 예상 못했네 이거 아이씨 일로와서 이걸 치면은 어디 일로 퍼지냐 우프가 저기 당하냐 문제나 크구만 얘를 구칠 방법이 없잖아 일로와야되잖아 가봐 그럼 여기서 찔려 그냥 창을 찔리고 한 대 찔려 야 아아 아아 하아 저를 가긴 했는데 일단 씹고 가자 아 너무 아프다 얘 근데 말했네 얘네 나 그냥 써 안 돼 안 돼 이거 각 안 나와 이동해 그냥 문이라도 열어 카시아는 저거 지키고 있어야겠지 살라면은 아 모프 너무 세다 근데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리아웃 아웃 아웃 안되냐 합류시켜 이쪽에 그럼 아직 막아버릴걸 그랬나 아 위험한데 헛돈게 좀 있는데 안 나왔지 아직 일단 이거 깨고 다음 텅까지 밀리냐 일어나면 저걸 던져 저 앞에서 이거를 걸어서 둘을 묶을 수가 있으면은 게임이 확 풀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위험하다 일단 가 누가 됐건 해결은 해야 되니까 저거를 루마룩 선웰 드링크 요 보이선 회복기 회복할까 누구 회복해 줘야 되냐 그럼 자이드나 해라 살아야지 다음거 젠되는 타이밍이 다음 턴인가 이번 턴은 된거야 뭐야 안 된거야 안 된거면은 가만있지 좀 힘든데 이거 절로 굳이 보내지 말고 일단 제거를 하자 창병 일로와서 찌르면 제발 쟤까지 닿나 카이사는 알아서 버티기를 빌어야지 뭐 일단은 딜 자체는 잘 넣으니까 미리 닫아놔 아니 일로와서 아 잠깐만 일로와서 찌르면은 쟤도 걸리지 않을까 질러봐 아 그건 또 옆으로 걸리냐 아 이러면 얘가 당하잖아 오바지 그거는 강력한 카이사를 재물 아 얘 큰일났네 이거 아 이거 오바지 저것도 문제구나 이렇게 치면 어때 셋이요 네명 그렇지 역시 카이사다 가차없다 야 너 도무 야 괴랄하게 터진다 야마 넌 도망가야겠는데 어차피 공병이고 상대 일로와봐 여기서 킬 주지 말고 딜 줘서 죽이자 이 몇이야 얘를 죽여 그렇지 괜찮은데 다쳤지 다 모품만 닫으면 된다 망치맨 풀렸으니까 얘를 죽여 그냥 의외로 버틸만 하지 얘가 열어주지 않을거냐 원숭이가 닫고 어 이겼네 상자 털러 가자 걘 봐주세요 제일 제일 없으신 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거 쟤네들 혼내줘야겠구만 혼내줘야겠어 엄마 어 혼내줘야겠어 죽을 수 있냐 얘는 다 못 죽이네 어떻게 되먹은게 야 이거 위험한데 슬슬 아 스왑이 안되서 못쓰는구나 시계 박어 얘나 얘나 맞춰 일단 당장 안 죽을거 아냐 독 독딜 때문에 약간 밑에 밑에 하긴 한데 아 쟤는 뭐 내다놓은 볼 자르고 아 아 아 불풀렸내네 오프만 일단 잡고 죽는다고 치면은 어리웅도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야 아 이거는 이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아픈데 이러면? 창문 어딨어? 아 너야? 와 이름 모르지 야 이름 모르지 너무 세다 되냐? 아 돌려줄 여유가 있긴 한가? 돌려줄 여유가 있긴 한가? 너무 아픈 모프 모프를 걸으면서 인간만 죽이면 될거 같은데 다시 열까봐 그게 문제네 런해서 빨리 닫았어야 됐어 내가 내가 실수했어 어쭈? 코앞에서 쏴서 잡어? 잘 돌려주면 둘로 잡을거 같은데? 아 아 으음 못잡어? 이제 슬슬 힘들어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르네 얘네 아까 그 얼린게 너무 컸다 그것만 됐으면 조정이 됐는데 건병을 보내자 처음 조합이 제일 좋아 일단 가 바로 닫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졌다 셋을 보내고 상자까지 먹어야 되니까 아까는 솔직히 상 아까는 깨는 거는 어떻게 그렇다 저도 상자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거시기 했으니까 살짝 냉기 지금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일로 셋 절로 셋 보내서 틀어막는 걸로 인간 일단 다 죽이고 생각하자 한눈 빼고 아 쟤가 문제야 이거 바로 열어버리니까 얘네 걸 필요 없는데 굳이 솔직히 말해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얘네는 걸어놓기가 너무 좋으니까 위치가 여기 이거 닫냐? 아 일단 이거 해야겠다 아 하고 가 쭉쭉 가 적어도 선이잖아 이러면은 아 이게 두 칸인게 심각 아 이거 한 칸이구나 아 너가 이게 안 닿네 또 아아 이름 크지 이름 심각하지 너도 올라가야지 뭐 법사 도태될 거 아 이거 고립될 거 같은데 저거까지 풀고 내리는 걸 미루고 얼리는 걸 하자 어 절로 빠지면은 편하지 아 편하지 하나도 하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어떡하냐 쌍방에 걸어놔 어 안 여네 아직 척박기구 아 카이사 아깝긴 한데 당장 못 죽이잖아 2번 돈 돌아오면 죽일 수 있나 애초에 애초에 닫는 거리가 아니네 그러면은 안되냐? 그냥 써 마비 법사 죽겠는데? 법사 버려야되나? 얘는 얘는 몇이야 둘 다 잡을만하네 아 5%인데 그냥 때려 삶을 못 죽이겠어 삶아가 사람 잡는다더니 가차 없죠? 올라가 모프 아아 야 저거 빨리 내려야되네 2번서에 내릴 수 있냐? 못 내리네 아 모프가 문젠데 야 벌써 나왔단 말야? 모프가 제일 먼저 나오네 그렇네 아아 하아 혐이야 일단 일로와봐 쟤를 모프를 이제 배제시키고 하핫 오 흐흑 그렇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검사 둘한테 틀어막게 하고 일로와서 그냥 죽이잖아 누가 죽어야되냐 흐흑 그렇지 딜 괜찮았고 그냥 그냥 닫어 아이씨 흐흑 버틀만 하냐? 흐흑 하나라도 없애주고 공소 흐흑 어 상당한데? 벵가루랑이는 늦게 나오겠지 저렇게 큰 놈인데 바로 나오겠어 우리 턴이야? 아 이거 와서 칠거 같은데 나 그냥 갈래 흐흑 돈에 살아야돼 야 이거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땡큐즈 완전 반전 전사 버티냐? 어딨냐? 버틸만 하네 의외로 의외로 버틴다? 저 쟤다 때려 넌 얘 때리고 그렇지 깔끔하지 누구 터냐 아아아 쟤 에이 버틀만 하지 벵갈 빨리 갈아야되는데 벵갈 한 명 정도는 뭐 들여와도 부담 없을라나? 일단 가있어 닫는건 중요하니까 닫고 일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 법사 꺼내서 호랭 연맥이자 호랭이 그렇지 야 죽겠다 쟤 밀어 그렇지 찔러봐 그렇지 깔끔 지금 아 이미 늦었지 너는 살기엔 글렀지 이미 살기엔 그르셨어요 그렇지 던지는거 좀 매섭긴 한데 어쭈 고걸 와서 때려? 아 이번에는 다른 잡병이야 타카테인데 이기지 타카테 체력도 두개나 펌핑해놨는데 어디서 타카테 아 이기지 타카테인데 야 누구냐 받어 아 슬슬 상자작을 하면 되겠다 여기 사람 없으니까 니가 내려가 타카테가 내려가야겠다 일로와서 회복해 아 회복하지 말고 죽일까 그냥 굳이 니가 살 필요는 없잖아 얼려 어 만화 다 쓴 마당에 빨리 죽어주는게 좋은 전사야 오래 살면 안돼 아유 얼릴만한 껀덕지가 없네 내려가서 니가 킬래? 어찌 마나도 없는데 타카테는 싸우면 되잖아 쟤 뭐 죽겠지 뭐 싸우다가 아 인간을 방치해둬야되나 하나를? 그래야지 캐스트가 안끝날려나 상자 캘때까지만 방치해라 어차피 이겼으니까 연명 죽어도 상관없잖아 나가대 너무 잘 세이브됐다 이번에 훌륭했어 모프 무조건 이길테니까 아 얘도 모프구나 어어 어 집에 가야되는거 아니냐 이 정도는 오지마 난 여기서 도자리 깔았어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가라 이중 구리다야 이중 구리다야 야 안되지 타카테야 그래도 비빌걸 비벼야지 말이야 모프 둘이랑 저거 하나 천천히 하면서 상자 다 받아내면 되겠다 야 딜좀봐라 모프는 진짜 같이 없어 쟤는 자이리나 시키고 질러 너 좀 가서 회복해야되냐 회복 모프도 여기선 안 죽일거 아냐 한번에 깨세요 오래 버텨야된다 야 마지막으로 카시아만 남아도 또 이거리면은 보물상자 먹고 죽일수있지 천천히 좋아좋아 멸종 휴기전이 휴기종인 저어 뭐야 얘 이름 여사냥꾼은 방치하는걸로 그라치 일로가있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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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아 뭐 불 받냐? 뭐 불 받냐 그런걸 따질거 없이 그냥 얘를 추키면 되니까 돌아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사냥꾼 투창 없네 사냥꾼 너무 나대는걸 찔러 어차피 다음에 맞을건 창사니까 힐주고 상자 상자 그라치 벌써 마나 26이야? 미쳤네 진짜 죽이자 이제 그러고 안되냐? 될줄 흠 칼멀 칼멀 사냥꾼 사냥꾼 야 여기까지 닿긴하네 신기하네 저게 다? 야 미쳤네 음 안아퍼 상자 상자 닿겠고 상자 닿겠고 정말 필요하니? 이런 칼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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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안 나이안 카시아 칼멀 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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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뭐 필요 없을까 통찰력? 특수, 특수동작 시전 범위 필요 없잖아 시전 범위 시전 범위를 하는게 나을까? 어차피 이렇게 간거 최고의 마녀가 되도록 인내 회복 체력 경계 방어국 숙련 영적 에너지 오 역시 역시 여기서 좋구나 체력이나 올려라 음 네고도 안올립니다 이번엔 네고도란다고 숙련도 아 고민된다 너무 깨고 싶은게 많아 일단 암살자 보자 보고 싶어 암살자가 뭔지 까마귀 나는 음신처 아아악 오옹 너무 재밌어 오늘 너무 뻘찔 많이 했는데 난 나름 재밌었습니다 항상 뻘찔 했기 때문에 뭐 이제와서 후회할 껀덕진 없고 뭐 구하는 거지 이번에 암살자 동료로 만드는 거니까 아닌 것 같다 괴물이 있는데 나무야? 나무? 아 이거 초기가 너무 커요 나무 아니네 심지어 그거네 전에 그 함정 때 나온 악마네 야 공수 3명이지롱 아 이거 찌를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그냥 어 안 찌르네? 이렇게 온다고? 야 강하다 여는 거 안 여네요? 어차피 선율 없어서 저거 못 구하잖아 쟤는 키메라 뭐 딱 구할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다? 뭐 해방하러 가네 해방하라 그래 솔직히 이 멤버로 계속 싸우면 이기지 법사 둘인데 궁수 둘에 두 명씩 오는데 그렇지 강하다 강해 불화살 쏘냐? 너도 좀 쏴볼래 불화살 일단 하나씩 좋아 너무 부담되게 온 거 아니니? 전기 냉기가 약간 좀 거짓기하긴 하다 좋긴 한데 보스전 상대로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냥 들 센게도 난 것 같기도 해 디오프가 있으면 보통 훨씬 좋은 편인데 그렇게 찔러? 상자 있냐 상자 상자 없네 천천히 제압을 하죠 궁수가 쏜 것 같고 쏘긴 좀 멀지 하나씩 어 저 버텨? 버텨? 야 한바퀴 다 버티네 마법까지 쓴 건데 나는 뭐 제법이야? 뭐 제법이야? 인내 까면서 딜 넣고 이제야 나오는구만 안 통하지 타카테야 에이스야 에이스 나왔고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 맙쓰기 동력까지 맞춰야 되나 그냥? 자식 애매한 것 봐라 이거로 먹어 야 이거 좀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찹 깔끔 뛰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세 번이면 오겠는데 두 번이면 오겠는데 잘하면은? 이거 1번으로 해서 아 어차피 이번 달에 죽잖아 다시 4명 잡을만 하죠? 5명이네 활까지 해서 활이 좀 문젠데 저렇게 인내 막 써도 돼? 오반거 같은데? 그렇지 공수 각이 안나온다 야 야 이게 이렇게 안나와? 그래도 널 만한 노력은 하네 노력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구요 안 닿냐? 0%지만 닿긴 하는구만 가자 분산해 덩어리 둘은 힘들어 난 찍어놨으니까 얘는 쟤는 어 쟤야? 어 그건 쏘지막냐 쟤는 나 천천히 잡는 걸로? 야 이걸 뛰어온다고? 어 미쳤네? 야 법사 살아있니? 액 데미지 본 것 같은데 걔가 아니구나 못 뛰게 생긴 게 다르다 고개 단이야 둘 다 덩어리 땜에 못 쏘지않냐? 어 적게 닿네 빨리 잡아야겠다 살라면은 너는 올라가서 쟤 견제해 솔직히 다 필요없고 음 잡을만하다 그렇지 잡을만하다 막어 일어나게 해줘 자바란 그렇지 자바란을 눕혀놔 아 이쪽으로 뛰자? 아 그건 좀 아니지 자바란 너무 야빡구만 아 둘 묶이면 위험한데? 맞아 맞아 없네 있네 아 중요한 순간인데 못쓰잖아 낭비를 해버리니까 말이야 자 그렇지 하나 아웃 냉기로 묶어놔 일로 온 다음에 천천히 싸우자 아 쟤 마나 없다 잉여됐네 순식간에 잉여됐네 순식간에 오 야 잠깐만 어어 미쳤네 갇혀 없네 진짜 안 아픈게 기적이야 저 깔리고도 쏴 그렇지 그렇지 강하다 궁수 쟤부터 어찌됐건 냉기맛 좀 봐야겠구만 냉기맛 좀 봐야겠구만 야 냉기맛 보니까 못 때린다 개꿀 냉기맛 붙어있어 맞대기 좀 뜨자 그렇지 그렇지 찔러 찔러 그렇지 아래에 있는 놈부터 되냐? 마나? 그렇지 일어나고 노림이 이게 안 닿는다고? 이건 오바 아닙니까 솔직히 진짜 안 닿네 야 수업이나 해라 그럼 고객님 잡으러 갈까? 야 너무 시시하지 않아 이번엔 밸런스 잘못 맞췄구만 찌릿 아 붙어 붙어 일로와 팔쟁이도 쏠 데가 없네 대기나 해라 그렇지 가자 쇠뇌쟁이 쇠뇌병사는 없겠다 다행히도 어 있으면 노잼이지 활병이 있는데 자리마사제하고 거슬려 차이가 엄청 크면 몰라도 차이도 안 나는데 용병한테 세는 사치야 활이 났어 용병 전문직 아닙니까? 활도 못 쓰면 안 되지 예스 이게 안 닿는다고? 이거 높아? 어? 주말이라고 구독자 수가 늘고 있구만 조금만 조금만 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 서라 그냥 아프지요 놈아 아 그만 버티세요 한통 버리셨네 쏴봐 아 그렇지 350에 삼두카 암살자에 닿는 건 유연한 바지 암살자 생겼네 마라완을 죽였다 카시아는 누구를 알고 암살자에 닿는 건 유연한 바지 암살자 생겼네 암살자 생겼네 이번에는 우리 쪽 애들이랑 다른 쪽으로 그럼 계산.. 계산되는 거야?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왜냐면은 까마귀단은 다른 단인 거 아니야 여깄다 어 이거 스펙 좀 볼까요? 아 선빵 치는 거 약간 그런 위주인가 보다 어 되게 많이 찍혀있네 회피고 쌍수 어우 셀 것 같은데 딜런데 칼날 폭풍 어우 괜찮은데? 40에 55면은 사실상 이 체력도 똑같고 검사가 좀 많긴 하네 인체제어도 4레벨이고 야아 최소 레벨이야? 단검? 수척도? 수척도 있어? 괜찮은 수척은 이제 스왑 안하고 원거리 쓰는 거거든요 괜찮네요 미스터리스 우리 여기까지 하죠? 재밌네 뭐 너무 뻘짓하긴 했는데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다 돌고 싶어 아 슬슬 이거 해야되나? 마법사? 아 새 것도 갖고 싶긴 한데 아 이거 먹으면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못 갈 것 같아 계속 가로바로 갈 수 있냐? 이거 일단 목욕탕 한번 하자 능력 강화나 장비 업그레이드 6레벨짜리니까 아직도 안 하자 마오웬은 아직 여기로 자신을 인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린이의의 지구의 목표들은 만화 채웠던 데죠 원에서 원해서 카시아는 지구의 목표가 이번엔 M살자다 어? M살자 한 명밖에 안 돼 그럼 검사할래 아냐아냐 공수하자 공수 쎄 이제 공수 강해 한명 구했나봐 한명 구해왔나봐 다 죽이면 끝나는건가 목욕탕 우리도 목욕좀 하자 야 뭐야? 전사지? 공수인줄 알았네 살짝 길좀 열어줘 어어 야 궁수야? 야 7연발 써? 여기 2에 7연발이 있어? 야아 저거 개사기 스킬이거든요 7칸짜리 유닛한테 다 들어가서 Y번도 한방에 죽입니다 개사기 스킬인데 저거 넣어놨네 당연히 뺏을줄 알았지 너무 사기잖아 저거는 난 전에 썼으니까 저는 적어놨고 너무 쉽게 깨서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걸어겠습니다 뭐니제? 황금의 군단병? 야 너 75야? 아 너 너무 아프다 근데 저렇게 아퍼? 버틀만 하죠? 오우야 오우 이펙트 좀 벌어? 제법인데 어디로 넘어진 이거 아 일로 넘어지는구나 가격은 없는.. 아 화살비 있지 아참 번거롭구먼 너 방어력 보정 안되있지? 그렇지 별로 안세네 솔직히 아프긴 한데 받아주면 하지 얘를 잡지 말고 얘네 잡고 싶은데 야 너무 멀다 야 이리와봐 갔냐? 30%? 얘나 싸라 엠살자 뭐 할 수 있는거 없니? 투척이나 할까? 야 야 내가 잘못했어 거기 투척하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되냐? 어우 되네 어우 야 센데? 이 제목 했는데 이미 야 인내 20씩 박어 어우 야 세 마리가 몰려있는데 저걸 제대로 맞췄단 말이야? 야 잠깐만 이거 안닿는다고 이렇게? 이거 오바 아니냐? 죽여라 그럼 아 쟤나 쏠걸 아이 2단계로 충분하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 고거를 미네 아 이거 너무 아프다 하아 카치 열렸고 암살자 죽겠는데? 칠인데? 힐 한번 가야겠는데 뭐야 잠깐만 죽었냐? 안 죽었지? 넘어진거지? 어 저기 쟤 왜이렇게 부담되냐 쟤 암살자 근접 맥스잖아 널 믿겠어 암살자 점사하는거 봐 얘네 극혐이야 받아주면 하지 일어났고 백프로고 상처 안 입을거 같은데? 칼날 폭풍이 이제 근처 상처 안 입을거 같은데? 뭐 이런식이야 양손 공격도 있네 그럼 일단 평타보정은 별로 없나보다 자 그러면은 양손 공격 한번 해봐 오오 딜이 뭐 다단 히터로 들어가는것처럼 보이진 않네 이렇게 애매하지 이렇게 되면 힐만 주면 되겠네 이렇게 티를 넣기좀 거시기하고 데미지 잘 들어가는거 아 야 이거 너무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시계 박아 오 잡겠다? 별로 안세다? 노림이 누워있지 아 노림이 너무 아프네 아 쟤 너무 아픈데? 자이리나 해라 야 안되겠다 야 넌 좀 안되겠다 야 킬좀 찍어야겠어 뭐 한턴 버티면은 이득이니까 쟤가 뭐했어? 잡아먹, 잡아먹혔냐? 가지가지 하네 야 아니잖아 그런거는 상도독이 있어야지 발사 죽어냐? 같이 죽었어? 아이 아아 아아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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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흘렀네 어딨냐 얘 넘겨 올라가는 길이 있는거지 여기지 너무 빡세게 때린다 야 너무 빡세게 때린다 야 그건 아니잖아 회복 3까지 있는 사람이야 상처도 치료해줄 수 있어 금방 깨겠는데? 풀피야 음 내다 풀 아 너 저기였냐? 아 얘 너무 아픈거 아니야? 어 얘 오늘 오늘 너무 메가리가 없는데? 살 수 있냐? 같이 살아야지 나가야 된대 아 슬슬 작업 들어가야겠다 야 아 쟤는 좀 심했다 쟤는 10%야 부지대로도 그렇지 불화살인데 이거 터뜨릴 수 있나? 터뜨릴 필요 없으니까 너 뭐 할.. 뭐 할 수 있냐 아 숨 쉴 수 있구나 너 1대1 이길거 같은데? 인대 3씩 차? 기술자야 기술자 암살자 은근 매력있다 야 좀 그만 노리세요 아 참 또 힐하게 하네 이게 본고장의 일이야 아 안통하구요? 깜찍하죠? 들어와봐 들어가냐? 냉기 들어간다 얼음찜질 한번 간다 촙 그렇지 정신 못차리지 쟤는 뭐 다이다이도 그냥 바르니까? 아 들어가네 할 수 있어 너라면 50% 맞출 수 있어 그렇지 넌 어디로 가야되니? 여기니? 아 여기 맞구나 숨우니까 타겟팅 안돼 아 너무 끈적인거 아니냐? 가만 안 둔다 내가 빨리 죽여봐 애 좀 귀찮네 마법은 무조건 맞으니까 올라갈 필요 없잖아 노림이 어딨어 노림이? 노림이 어딨냐? 아 깔려있냐 아직도? 잊고 있었어 아 깔려있었구나 아 잊고 있었어 내 기억속에 사라졌어? 이 눈치를 왜이러냐 음 죽어 따끈했지? 때리 때리 야 딜좀봐 됐다좋아 짱이야 근데 여주인 죽이는건 좀 아 여주인 죽이는건 좀 야 가라 흐트러져라 자 이거 벌레들한테 냉기만 좀 보여줘야겠구만 이거 누구 또 있어? 안 죽은 놈 또 있어? 아 쟤구나 빨리빨리 잡아 저거 저거 터뜨리진 않겠지? 설마 일로와 그냥 아 왜이렇게 쎄냐 너 너무 좋은거 아냐? 왜이렇게 세냐? 길도 넘사벽이고 가자 놀이마 벌레한테 질순 없지 아 이게 안 닿는다고요? 무능하네 어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학선으로 가야되나? 이정도? 부활했니? 아까 죽었다 부활한거였어 그러면? 아 얘가 완전히 아웃이 안 당하면 회복이 되는구나 체력이 회복되면서 처음 알았어 응 죽었어? 가자 봤네 이제 내 생각엔 암살자가 훨씬 빨리 잡아 이렇게 들어가도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아 너도 느리다 야 살짝 실망인데? 어우야 제법 양념 좀 친다 이거지? 체력 2씩 차 체력이 미친놈이야 너무 약한데 얘네 뭐냐 뭐냐? 아 다같애야? 되기나 해 그렇지 올라갈 것도 없겠는데 이거? 가는 신용은 한다 100% 100% 죽으시구요 잘가라 아이고 참 시시하구만 엘프의 활 보글라마의 마지막 검? 이름 왜 저래? 안녕하세요 카시아는 엄숙한 의식을 치르며 건축 현장에 있는 코라피아 목욕탕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미 목욕탕 거미 목욕탕 거미탕 뭐야 왜 그래 이제 끓일 때가 됐어 부대 보너스 그녀의 반성연 managed by little boys, because this seems curious to me. How can it be that my young wife, a pitiful creature, that has never even been to war has with nothing but a ragged band of prisoners made a wreckage out of almost half of my realm? 흠? No wise answer! 아 반이어서 나온 거구나. 암살자의 전문가들은 갑자기 저의 전쟁의 목소리로 가려져있어! 9불로 인심받은 프리로더에게 전달한 목소리로 보내셨어? 그들과 함께 보내주세요! 너의 의미로함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암살자가 있으니까 훨씬 편한데? 암살자 들만 잘 박으면은... 암살자 들만 잘 박으면은... 아란펜의 반응은? 그녀는 암살자... 아, 반 먹어서 이제 공격으로 오는구나, 우리 영토를. 일부러 뺏긴 다음 다시 먹으면은 겸출까? 경험치에 미쳤어. 녹아달라 그래, 이 게임에서. 어, 이거 나, 이따 나중에 하죠? 재밌었고, 오늘을. 아, 저녁에도 할까? 너무 재밌는데? 아, 나 요즘 하는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데? 솔직히 로스트 아크보다 이게 재밌어. 로스트 아크보다 이게 재밌어. 어찌됐건, 이따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